4월 5일에 4월 5일에 고래밭 안 좋았네? 그러니까 밥이 많네 여기 밥도 먹어야 한 사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이즈 뭐야? 근데 다른 거 하나가 너무 작아서 먹고 거기 남겨놓으면 라니 언니가 다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그래 단짠 됐네 나 요거만 산거야? 하나 사자 난 바삭이가 좋은데 바삭이? 응 진짜? 난 바삭이가 좋은데 호깔코나랑 사자 바삭 바삭이 괜찮아? 네 우와 아 귀여워 그러니까 호깔콘 호깔콘 간추누드베베베로 크런키베베로 까라코코나랑 나 이거 먹지 먹지도 않잖아 이거 나 빼빼로는 먹을 수 있어 나 빼빼로 완전 좋아해 여기 몸에 좋은 거 맞네 이거 컵 원래 있는게 몸에 좋잖아 애기들이 애기들이 그런거야 몸에? 아 그럼 아니야 아니라고 나 애카드로 가졌어 안 좋은거야 이거 봐라 네럴란드 흥경아 이거 봐 니 얼굴을 보고도 이해가 안가?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다 준비해야 하는거야 그니까 아직 코드도 안 찍혔어 어딘가에 비치되어 있을거야 그걸 찾아야돼 콩사탕 무슨 색깔도 실거에요 맨 밑에 크로 콩갓도 있어요 공원 필요없어 이 조그마는 거 천원인데 2,300원이러지 아 그래? 저 2,300원이러지 그렇지 공원 필요 없어 나 이제 올라가 그릇 그릇 아 여기는요 여기 앞에 둘러 아 여기 있어? 네 도단대 3,300컬로리인데 도짜리 잡았다 어? 어? 다 빼 다 빼 다 빼 진짜요? 근데 홈런보이 좀 아쉬운데? 아 그래? 홈런보이 좀 아쉬운데 아 그래? 홈런보이 좀 아쉽지 않아? 근데 이거 주제해봤자 4,000원 밖에 안해요 아 진짜? 도짜리 필요할 것 같은데 게임에서 흑인도짜리 뱅탈전하고 아 그럴까? 그리고 이거 엉바퀴 나오고 오! 엄청 많이 나오겠다 그래! 여기 홈런보이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아 탈툴하지 않았어? 엉나무 뺐어? 여기 백대로 많이 들어있어서 되게 신났다 언니 얼굴 다 봐야되는 거 아니야? 안 소개해준 걸로 어떻게 하는 거 같아? 이거 좀 소개해줘 아 여기 옆에다 소개해줬어 아 됐어 손 됐어 아 저런? 손 됐다고? 예술 핀 안 나 비실래? 아 다 비슷하네 그래 이걸로 하자 오케이 됐어 가자 27에 가자 이제 됐어 어? 없어 어? 다 나는 얘기할게 합리적인 소비하고 있어 건강한 거 같은데 그럼 30씩 떼도 될 거 같아 배불러 이것만 먹으면 배불러 0때내는 거 아니야? 고민하고 있다 저는 빼고 일단은 실패를 하면 상의적으로 무조건 다 고마워